아쉽지? 좀 쿨한 척이라도 해봐 밀당도 몰라? 그런 걸 왜 해? 밀당할 에너지 아껴서 훨씬 더 잘해주겠다 그럼 어쩔 수 없네 내가 뽀뽀하고 내리는 수밖에 방금 너 뭔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? 내가 거기까지 말했으면 네가 했을 이제 들어가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녹음실 가는 길에 얼굴 보여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내일은 진짜 많이 많이 보여주고 할게 잠깐만 한 번만 더 하세요 왜 안 다 왔어? 왜 안 깼었어? 너 뭐 하냐 선배 1분만 딱 1분만 실례할게요 아 누구야? 응 뱀다 왜 안 돼? 왜 안 돼? 뭐